When I was around to see my eyes on the back of my backpack, I was so scared to see my eyes on my face. .. 넌 키 되게 크다...? 안녕하세요. 여러분. 오늘은 12월 13일 입니다. 오늘의 어드밴드 캘린더도 또 넣어볼게요. 가요. 오늘도 기숙사 깃발입니다. 짜잔! 아 내 머리카락. 아 진짜 웃겨. 네. 어드밴드 캘린더도 끝. 오늘의 어드밴드 캘린더도 끝. 여러분 저는 오늘 엄청 오랜만에 치마를 입어가지고 지금 여기 낑기는 거 보이시나요? 너무 힘드네요 아무튼 오늘 저녁 속이 있어서 지금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 메뉴가 뷔페라서 굉장히 걱정 중입니다 심어요 양말 사야겠다 왜 2층이 없어? 여기 있어! 바이킹스 워프! 아 진짜 졸라 힘들다 다 먹으러 오는거지? 다들 이거 먹으러 오는거지? 감사합니다 여기 소주도 봐라? 신기하네 엄청 충분하겠다 비싼 것만 팔 줄 알았지? 와.. 이거는 1인당 제한 이런거 없지? 그냥 먹는거지? 시간만 시간 제한이 있어? 10시간 10시간 이때까지는 뭐 충분히 먹지 12쯤 되나? 12쯤 되나? 왜? 12 아니면 사이인거 12? 12쯤 되나? 10시간 5량이 나오지 않나? 너무 맛있어 다 먹었잖아 5량이 나오지 않나? 5량이 나오지 않나? 무슨 소리야? 술을 못 먹는다고요? 왜 술을 못 먹어? 맥주는 사실 술이 아니지 불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넣거든? 레고를 뜯어볼게요 너 되게 조용히 조용한 구독자다 말씀 다 보고 있어 짠 팔이 안 닿아 어.. 팔이 안 닿아 팔이 안 닿아 힘들어 저희는 오늘? 정리들이랑 오늘 옷은 이렇게 입을거에요 너도 해 출근하겠습니다 여름? 나 보고 있어봐 블로그 마스터 다 챙겨 봐 나 근데 이거 졸라 열심히 뭐라고? 뭐야? 오늘 우리 축구 열심히 가야 돼 아 그래? 아 아닌데 가지러 가야돼? 응 가지러 오라고 세 접시나? 버전 사라고? 다시 설명 좀 예를 들어서 아래 치키를 흔들려 그러면 여기 흔들려 이렇게 해서 겨울에서 이렇게 하면은 아 근데 치키를 빼면 빠진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면은 두께로 위로 빼라고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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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빼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빼면은 안 먹었어 빼면은 이렇게? 자 이렇게 빼면 돼요 이렇게까지 먹고 싶지 않아 내가 그래서 갑닭류를 별로 안 좋아해 먹는 공수에 비해서 결과물이 너무 차단 격세로 받아 안 넣어네 이거 어떻게 꼈어? 응 음 응 나 먹었어 술도 무제한이야? 좀 먹지만 재경 상황은 몰라 아 이게 맛있다 진짜? 응 진실의 미가 안 나오나요? 아 그런데 뭐야 얼마나 열심히 먹으니 야 이 정도면 진짜 거의 진펜인데? 네 저 제가 먹고싶은 저 아주 맛있다 맥주이 간식 가동 벌써 57분이야 한산밖에 안 남았어? 네 2차 동놈 뭐야? 깔아주는 거야? 짠! 이거 찍어야지! 여러분 다 치즈! 그 이름으로 올라갑니다. 그 이름으로 올라갑니다. 야, 막지 마. 짠! 모임이 1년에 3번이 생기는 거예요. 결혼 이제 할 사람 없어. 3명 있지? 4명, 4명. 뭔지 할 줄 알고. 야, 회장에 간다. 회장에 간다. 찬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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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무빈을 회장으로! 책임과 함께 회장도! 내가 이끌었다. 제가 사주를 봤는데 제가 사주를 보냈습니다. 제가 사주를 보냈습니다. 제가 사주를 보냈습니다. 김홍개구름! 다리 동이! 뭐야 이거! 똥이 왜 여깄어! 김홍개구름! 김홍개구름! 다리 동이! 다리 동이! 다리 동이! 다리 동이! 다리 동이! 다리 동이!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